인터넷 화제의 뉴스를 살피고 갑니다 총기 소지한 채 타령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실시간 인터넷 액션 레나 형필 지금 다들 X날리 받았어 신상 바로 털었지 깔탈 털었어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진짜 하는 거야? 이 복도 끝에 미나 형이 있는 거죠 하영아 우리 경찰 못 되는데 없는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왜 자살 안 된 것 같아 문이 열려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 세탁기 소린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? 우리가 잡자 미나 형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상 우리가 직접 나선다 사페 이상한 글로 올라왔는데 그럼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? 열립니다 야 이거 봤는데? 여기서요 한편 하러 왔을 당시에 함께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?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? 네가 죽어 지민하 형 네